시원한 소식 시원한 소식 밖에도 좋네 시원하고 그래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거 두개가 흔들어서 먹었지 나는 이거 맥주 없어 넌 영상 찍는대야 그래요? 다 나오면 찍어 맛있겠쥬? 맛있겠쥬 이게 파인애플이랑 패션후르츠랑 그린애플 옛날에 캣모아에서 먹던 그런거 아니야? 그런 느낌, 타르페 느낌 달아? 고소하면서도 달지 않아요 하남이야 맛이 많이 나고 비틀기랑 수영하는 우주팡 정신석이 등장 아하하하하 아...머리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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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막었어 아...머리막아 아...머리막아 소고기국수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구만 응 여기 뭐 소고기국수 먹어야지 그지? 근데 소고기국수도 종류가 되게 많다잉? 종류가 엄청 많네? 커피는 딴 데 가서 먹어야지 자기 먼저 골라봐 개미 키우는 건 아니겠지? 아니 엄마 겁나 돌아다녀 애들이 응 맛있어? 응 면이 이래야지 저번에 그 면은 너무 없어졌어 고기가 진짜 맛있다 너무 부드러워 발빗살 두꺼운 거 막 떼는 느낌이야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라지이어도 비슷하다면 3600원이네 아 달로 한 번에 떼면 기분 쩔지죠? 응 우와 응 우와 한 번에 떼면 기분 쩔지죠? 응 우와 알겠어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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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카 와 와 진짜 오ws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비슷하지 않아? 포니카 호우지 포니카 1,600원 아 내 일참 수준 아 여행 이 일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